제가 엄청 떨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떨리네요 이것보다 더 가는 팁으로 해서 큰 팁으로 연결하셔도 되는데 우리 시간하는거 좋아하잖아요 음 그쵸 네 그래서 쉽게 가려고 부딪혔어요 이거 하는 동안 말을 할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커튼 살짝씩을 빼주시고 아 한번만 감싸고 끝나게나요? 아니요 이거는요 꽃술이 아니에요 꽃잎을 얇은 작은 꽃잎으로 표현한거에요 아 꽃술이 아니라고요? 네 꽃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커튼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오늘은 국화도 약간 사이즈가 큰데 크게 안 짤거에요 크게 자기 너무 힘들어 제가 손 상태에 별로 안좋아서 아 힘들어서 그럼 작은 꽃을 하신대요? 네 웃기지마요 아니 뭐 정목을 찍어서 궁금해 네 맞아요 눈물하려고 그래요 웃기다가 입지면 안되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해주시면서 약간 커튼을 심을 빼주시고 들어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아 이게 그냥 몇번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네 아 그니까 꽃을 크게 하면 힘들다는게 많겠네요 네 상당한 그래서 원래 이거 4번 팁을 안하고 네 2번 팁을 먼저 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즈도 큰 팁을 해서 연결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가려고 4번 팁 이용한거에요 더 굵은거 하셔도 돼요 얇은거 할수록 힘들겠네요 아니 힘들어요 네 어느정도 응 봐서 모양 보시고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다른 팁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한번만 더 짜고 이게 또 짜주세요 짤면서 안쪽을 좀 모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변형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작아서 그냥 변형 안하고 그냥 쓰는거에요 약간 여기도 짜서 들어서 여기 끝에 약간 이렇게 좀 안쪽으로 약간 눕히잖아요 똑같이 되잖아요 이렇게 짜주세요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죠 아 나라들었죠 네 진짜라든 다음에 한번 시켜봐야겠네 네?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께요 시켜봐야되겠어요 진짜 알고 있냐 아니 정신고부터 해야죠 아니 당연히 이거 못하죠 이렇게 약간 들어주세요 아 이게 무슨말씀이잖아 붙이지말고 이 정도까지 오니까 왜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입이 좀 더 벌어져요 그럼 오는창장 이렇게 눌러주시고 작업에 난이도가 있는데요 뚜고 아니 국화시키 가져먹도 많아요 지금 어렵게 가시는거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려운건지 제 스타일이 하는거에요 이렇게 약간 눌러주세요 그리고 피워주시고 네 살짝 피워주셨죠 얘는 아까 101번 티타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얘가 좀 더 얇은건가요 다르다는게 약간 얘가 타원용이죠 아까 걔는 입자 입자고 얘는 그렇게 말렸다고요 네 얘도 끝에 살짝 이렇게 아 얘 겉으로 갈수록 입이 커야되니까 지금 국화꽃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날씨가 너무 안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어둡지? 느낌상 아니요 그것도 어둡지 않은데요 제가 어둡다고요 아예 잠시만요 그냥 자르시고 돼요 살짝 어 국화가 만드는 시간이 꽤 걸리네요 제가 좀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할수도 있어요 디자일 다르잖아요 하시는 ci신 가전 바삭 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